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체육회 강원랜드가 공공기관 청년도 측정에서 1에서 5등급 중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KT스케어에서 반부패 주간기념식을 열고 61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 청년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수 선발 의혹 등이 끊이지 않는 대한체육회와 채용 비리 문제가 컸던 강원랜드는 작년에도 5등급이었고 국세청과 중기부는 각각 4등급과 3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년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으로 지난해 7.94점보다 0.18점 올랐고 2016년부터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권익위는 작년보다 외부 청년도와 정책 고객평가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패 경험률이 줄어들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